안녕하세요. CM병원 물리치료사 이기호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저희 CM병원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등펴기 스트레칭 운동법 영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. 싸만다 김님의 질문입니다. 꾸준히 하면 구분 등도 펴질까요?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늘 등허리가 아파요. 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. 이 운동의 목적 자체가 구분 등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등을 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구분 등을 펴기 위해선 앞쪽에 있는 짧아진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. 저희 CM병원 운동 중에 가슴 스트레칭 운동과 또 다른 등펴기 스트레칭 운동이 있으니 그것을 확인해보고 병행하시면 구부정한 자세를 잡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